한국은 백성대가 있는 한국의 정상자입니다 한국의 변화가 있는 산들, 안도하 그리고, 마찬가지인 루트의 형들입니다 야, 오리 터진다. 오리 터져 이게 오리야? 이 형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얼마 정도 할까? 오빠 너 어떤 대신입니더? 야! 이 호루 자식아! 에휴 저의 약골 너 사수할 때 나 한 번에 대학 갔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나 그때 잠깐 죽었어 내가? 너 지금 청문회 나왔냐? 기억이 계속 안 나? 동에서만 받아오면 독일 지사장 자리도 약속하 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니? 형한테 저렇게 막대하라고? 뭐 부딪혔지? 기스날 보냈잖아요 원래 또렸네 이거 비밀인데 여기가 틀림없어요 진짜 이 집에 있는 사람까지 소금 먹고? 비밀로 해주세요 어우 깜짝이야 좀 더워요 아니 지금 영하 10도인데 뭐지? 아이고 이 똘버 아유 이 똘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X이야 아하 다리 치워라 다리 치우라고 x3 사랑 얼굴에 다리를 혜에 전공 Sca Vielleicht